흥탈님 겁나 많이 했는데 이거 말고 많이 했어요 우리 또 묶음으로 드렸잖아 묶음으로 해먹고 33번까지 묶음으로 드린 것도 있어 그거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보기 어려워요 해봐봐 선생님 새로 주신 책에서 오늘 이거 배운 거 있죠 흥부관 네 흥부관은 따로 드릴게 자 꾸미로다 꾸미로다부터 꾸미로다 창밖에 다 배운대로 해봐봐 꾸미로부터 꿈보다 꾸미로부터 할거에요? 차근차근 해봐봐 소린자 열중이여 지랭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쏘하오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진 또 꿈이요 깨진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품일없다 품일없다 분일없다 배려로 오던 꿈 꿈을 구워 무엇더리 아이고 내고 헌다 성화가 났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별을 빚었니 술립자 국화 피자 언니 모자 다리톤네 아이야 거울로 청절라 밤새도록 떠나보리라 아이고 내고 헌다 성화가 났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보고 창공은 나를 보고 잘한다 잘한다 티 없이 살라보네 탐욕도 벗어놓고 잘한다 성내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화가 났네 질azu 벗어놓고 드링영! 벗어ун 기!? 드링영! 음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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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이쁘석 우리 잘 온다 아침에 까치가 우러내니 행해가 이미 오시려나 삼경이며 오시려나 고운 마을으로 고운님을 피라 하시리곳만 고운님은 오지않고 백에 머리만 척시네 아이고 떼고 허허허허허 나 거거거 성화가 났네 새벽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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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가는 저 길어가 말 물어보고자 우리 친구들이 날과 같이 그리느냐 아이고 태워 헌다 그 성화가 난 해 해 아깝다 자 얼른요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 가니 오는 백발을 어찌 할 거나 아이고 태워 헌헌헌 너는 오이 산몰 동풍을 다 보내고 낭목한 천 작은 바람에 오이 홀루 피었네 그냐 아마도 우상 부절이 덕분이 긴가 하느라 하하이구 태호 하하은다 그 성화가 나 내 해 국화야를 배우는데 그러면 한 번씩 주고받고 해볼까? 한 번씩만? 오늘 한 번씩만 국화야를 아 너무 좋죠 국화야 이렇게 슬프게 불러 국화야 시작 국화야 국화야 너는 오이 너는 오이 으흥으흥으음 으흥으음 삼월 동풍을 삼월 동풍을 다 보내고 5,6박에서 다 보내고 다 보내고 낭목한 천 차간 바람에 낭목한 천 차간 바람에 어이 홀로 피었느거냐 아마도 우상구절이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인가 하노라 아하이구 태구 하하 은다구 그 시당 아하이구 태구 하하 은다구 성마가 낫네 아하이구 아하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